영상편집 73만 요거는 그럼 한 현재 한 6시 5만원 정도 하셨네요 형님 맞죠 형님 65만원 정도 S 기가 막히죠 형님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 형님 S 두개 형님 무조건 이득 봅니다 응 음 제가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빠친고에 또 이제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S죠 형님? 형님 제가 빠친고에 신의 손이에요 형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형님 저만 믿고 저만 믿고 따라오면 돼요 형님 근데 챔스 보면 개잘했죠? 아이 맞죠 형님? 또 S 썼죠 형님? 개이득이죠? 근데 무패가 맞는데 SS 무지개 이게 맞아 이게 바로 빠친고 이게 바로 빠친고 아주 좋습니다 형님 이게 바로 빠친고입니다 엄청 잘 뜨고 있어요 형님 지금 SS 원래 100만원에도 하나 안 뜰까 말까 하는데 아 이거 3개도 하면 되나요 형님? 이거 25,000? 어 마일리지 3개 자 일단 BP 먼저 형님 지금 현재 107개? 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거 50개만 갈게요 형님 50개만 50개만 까고 아까 50개 남았었나? 1억 2천3백만원 내가 해드리진 않아 아이콥백은 가능합니다 형님 아이콥백은 자 일단 BP 2억 9천에다가 형님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루종일 그 응카 만드는거 해야되고 어차피 그 클릭하는거 똑같잖아요 형님들 메모보는거는 어 메모보는거 똑같잖아요 형님들 그걸 해야되고 내가 몇시간마다 갱신 들어가야돼요 형님들 어 방송도 이따 재미가 없어 야 뭐야 이거 어? 아니 맥스떠는데 형님들 35? 아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냐 이거? 자 일단 깜짝 놀랐어요 형님 자 일단 형님 벌써 43분 돌파입니다 형님 자 이제 출발 좋아요 형님 이 스타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스타트가 제일 중요한데 형님 와 뭐냐 30억이때냐 어떻게 맥스가 어 아니 어떻게 맥스가 또 갑자기 진짜 맞잖아 맞잖아 아 이정도면 그냥 내가 눈감고 발가락 까도 내가 잘면서 까도 이득본다 형님 형님 제가 잘면서 까도 이득봐요 형님 이거 눈감고 까도 무조건 이득봐 이건 손님 볼수가 없어 이건 와 벌써 형님 100원 넘게 81억입니다 형님 아니 벌써 81억gens 아직 근데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까꿍 70개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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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아 이게 바로 빠친건가? 이게 바로 빠친건가? 아니 이게 바로 빠친건가 여러분들? 아니 이게 빠친건가? 야 이거는 내가 눈감고 뽑아도 이득봤도 형님 형님 이거 제가 눈감고 뽑아도 형님 무조건 이득봤봤어요 형님 이거 제가 말씀드린 3배가 될 것 같은데 잘하면 저 일단은 여러분들 총 119억 돌파 그러면 총 형님 160억 160억 떴습니다 형님 160억 근데 말이자 남았어요 여기서 제가 50억 뽑고 4번 이런 거 한 장 틀고 나머지 까면 200억까지 가능해 3배 가능합니다 180억까지 가면 3배 지금 163억입니다 순비비 자 세상에서 제발 탑 5 탑 5 아 잠깐만 3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왜 아니야 형님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원래 오히려 30이 잘 떠 탑 텐보다 이거는 두 장 모두 개봉 4번만 뜨면 돼 아니면 지금 제가 잊고 있는 이 저지 맨시티의 선수 호빈 디아스 갠도환 더 베론 선수 하나 뜨면 형님 무조건 이득입니다 형님 왔다 아 나무리 아 자네 자네 아 자네 자네 아 자네가 얼마지? 아 5억 2600만원 아 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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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랜자라는 순간 아 일단 3억 9천 미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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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네 밀러 그러면 4번? 설마 4번? 아 아 시디 아 스톤드 아 나가라 좀 아 너는 진짜 눈치가 없냐 스톤드 저거 아 나 저거 스톤드 저거 아무리 시디가 나온다 해도 저 아 나 형님 그래도 총 65만원 정도 현재를 해가지고 180억 3배 제가 말해줘요 3배 약 3배 추가입니다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